오늘 은혜받고 승치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2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다같이 우리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이에 이 엄밀한 것이 밤에 환상 중에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며 다니엘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는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엄밀한 일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라는 생명의 말씀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신앙고백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엄밀한 일을 이루시고 계십니다. 아멘 와중에 여러분은 수혜예배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우리 영원성들에게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엄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최고의 오늘 정령 충만한 영적예배가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엠으로 축복합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최근에 지금 한국으로 망명한 쿠바 북한 대사관의 일규 참사를 아십니까? 아신 분도 있고 모르신 분 있겠죠. 탈북 스토리가 언론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일규 참사는요 북한의 이 고위급 외교관으로 김정은 표창장까지 받은 아주 엘리트입니다. 이분이 탈북하기로 결정하고 전 가족을 데리고 한국으로 망명하려고 이제 쿠바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비행기를 타기만 하면 이제 탈출은 하는 대로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북한 보위부 이 요원의 어느 순간 갑자기 자기들을 잡으러 나타날지를 모르니까 너무너무 불안하고 초소했던 거예요. 북한 요원에게 잡히게 되는 날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아시죠? 본인은 물론 가족들까지도 처형이 되거나 아니면 수용소로 끌려가게 되는 거죠. 혹시라도 이제 수상한 사람이 나타나나 싶어서 노심, 조사, 계속 주의를 경계하는 겁니다. 그때의 심정을 글로 표현한 것입니다. 짧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쿠바 공항 탑승구 앞에서 탑승을 기다린 한 시간이, 한 시간이 몇 년과 맞먹었다. 한 시간이 몇 년입니다. 며칠, 몇 달이 아니라 처음으로 하나님께 가족을 보호해 줄 것을 빌고 또 빌었다. 라고 써여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 하느냐. 제가 뭐 NK 우리 전문기회를 쓴 비는 목사도 아닌데 갑자기 북한 막 얘기를 하니까 그렇죠. 이처럼 인간은 이 위기 속에 막다른 골복에 탁 다르면 어떻게 됩니까? 본능으로 두려워합니다. 그리고는 누굴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 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근데요.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일교 참사가 부른 하나님은요. 세상사리만 하는 막연한 하나님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번 주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강단. 여러분 포도나무 농부 비호. 성경의 핵심이 뭐라 했습니까? 멸망당하는 운명에 빠진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과 인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으로 인한 구속서 성취의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핵심이라고 말씀하셨죠? 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시고 성자 그리스도는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면서 기도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우리는요. 성삼위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느냐 모를 따라서 너무 중요합니다. 성경의 핵심을 놓쳐버리면 이 사연처럼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돼요? 너의 포로 이론을 알지 마세요. 우리 후대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통과 아픔과 눈물에 네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먼저요. 오늘 다니엘 이 핵심을 좀 보기 전에 핵심은 성경의 핵심은 뭐였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만 유리의 소망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딱 가슴에 박혀서 돌아가길 바라겠습니다. 다니엘은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다. 이 말이십니다. 다니엘에서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뭘 강조하느냐. 사람은 할 수 없어. 사람은 알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고 알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셔. 이걸 강조합니다. 다니엘 1장을 보면요. 전 세계에 지배하는 이 나라 바벨론 왕 너부간네살이 나옵니다. 오늘 중점되는 왕 이름이 너부간네살입니다. 제가 발음이 좀 안 되더라도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표예요 자꾸.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점령했어요. 이 왕이. 그런데요. 이렇게 되면 게임이 끝나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지냐. 너부간네살 왕의 아버지가 죽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전쟁을 계속할 수 있을까요? 못하겠죠. 전쟁이 중단됩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자 하나님의 그 다 멸망을 시키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 아시죠 여러분? 몇 번? 몇 차례 됩니까? 남유다가 망하는 거? 세 차례.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시간표예요. 누가요? 너부간네살 왕 아버지가 죽는 시간표가.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생증명 생사하보 여기 이게 적용됩니다. 자 당시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깨달으라고 그 기회를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에게 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못 깨닫고요. 다시 공격을 당합니다. 그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으면 됐는데 안 찾아요. 애굽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3차례 그래서 남유다는 완전히 포로로 다 끌려가죠. 그때 첫 번째 BC 605년 자 제1차 포로로 끌려가는 자 우리 누굽니까? 오늘 제목 다니엘 다니엘이 나옵니다. 자 다니엘이 나이가 몇 살이냐면요. 15살 정도예요. 중학교 한 2학년 3학년입니다. 왕족 출신이에요. 그리고 인재예요. 자 포로로 끌려갈 때는 전정포로가 부모 데리고 가겠습니까? 아니에요. 그죠? 그냥 어린 친구들 끌고 갑니다.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겠어요. 그죠? 바벨론은요. 자기 나라를 강하게 하려고 이스라엘 인재들을 끌고 가서 교육시키려 했는데 하나님은요. 바벨론이라는 이 강대국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은약을 지키시려고 다니엘을 미리 보내 놓고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이 역사 속에 이걸 봐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우리는 다니엘이 그 당시 최고의 엘리트인 이 박수술교의 10배의 지혜가 있다는 것을 다 아셔요. 다 알죠? 여러분 몰라요? 알죠? 그런데 은밀히 보면요. 아닙니다. 만약에 다니엘이 훌륭하고 똑똑하고 지혜롭다면요. 우리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포로 끌려간 다니엘 나라를 잃어버리고 당장 앞일이 보장되지 않는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환상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인도에 가셨다는 것이 다니엘의 핵심입니다. 누가 지혜를 줬다고요? 하나님 하나님 빼고 계산하면 절대 안 되어줘요. 다니엘의 유엔진에 나오는 인물이라고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아요. 다니엘 학습법 아십니까? 알죠. 다니엘의 학습법 불신자들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똑똑합니까? 아니에요. 다니엘은 전등장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전등장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길 바랍니다. 오늘 보면 이 장의 앞부분에 보면요. 이 포로로 끌려가서 3년간의 갈대와 항공과 원호를 훈련받는 그 장면 그 훈련을 딱 받고 난 다음에 일어난 발생된 사건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몇 살 정도 될까요? 추측하면 우리 안창균 장면이 숫자 15다지 3하면 얼마입니까? 18 18 내가 욕을 합니다. 한 18살, 19살 정도입니다. 여러분 생각하시라고 여러분 말씀을 이 역사 속에 들어가서 한번 해봐요. 그럼 너무 한 애가 되어줘요. 너보가네살로 왕은요. 왕이 된 지 2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도요.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다 가진 것처럼 가장 완전히 그 바벨론 제국을 다 통치합니다. 2년밖에 안 됐는데 그 왕전부터 이미 정치가 시작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어마어마한 왕이 꿈 하나를 딱 꿉니다.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못 이룰 정도로 완전히 불안 두려움이 됩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이룬 것 같지만 그래서 모든 사람을 자기 발 앞에 완전히 짓밟아 놓고 있는 것 같지만 자기가 꿈을 꾼 그 하나 때문에 알 수 없는 마음의 번민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아주 나약한 인간의 모습 왕이라도 소용없어요. 대통령이라도 소용없어요. 권력자라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꿈의 의미 하나 몰라가지고 이렇게 두려움에 불안을 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나약한 모습이에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바빌론의 모든 박수술객을 불러 모아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 꿈은 가기지 않으면서 내 꿈의 뭔지 알고 해석까지 맞추라 합니다. 그런데 박수술객은 뭘 했냐면 아니 이게 말도 안 되는잖아요. 해석을 하라면 좀 이해가 되겠는데 꿈까지 맞추라 하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꿈 좀 알려주면 해석은 하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런데 왕이요. 그때 노발대발해서 바빌론 모든 지혜자를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이때 다니엘과 새 친구도 함께 죽게 되는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 돌아갑니다. 오늘 찬양이 제 메시지하고 너무 맞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남은 자 맨넌트 자 이 위기 속에요. 위기 위기에 뭐예요? 기회가 있다 하잖아요. 그렇죠? 오늘 본문을 택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 앞에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그 신앙의 상태와 영적 수준이 문제가 오면 나타나게 되어있습니다. 사건 문제 위기 앞에도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는 먼저 뭘 고백할까요? 감사를 고백합니다. 감사를 자 왜 감사를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절대의 주권을 알기 때문에 절대의 주권을 탁 고백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불신하니 탁 물러가고 마음이 평안함이 옵니다. 아 하나님이 이거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이 문제 지금 뭔가 허락하셨다면 이유가 있겠지. 그렇게 되었으면 어떻게 합니까? 또 감사 그럼 또 감사 감사에 감사에 계속 뭐해요? 감사를 나며 기적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불평엄마 하나님 내 길 왜 이래 사십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어떻게 했는데 자 이렇게 돼서 불평엄마 하면 어떻게 해요? 불신하니 쫙 들어오죠. 그때는 불함 염려 두려움이 막 아무 일도 손에 일이 안 잡혀요. 계속 마음이 붕붕 떠서 자 오늘 본문에 이 단일은요 10대 소년입니다. 이 10대 소년은 지금 죽음의 위기 앞에 있었는데 이겨낼 수 있을까요? 못 이겨내요. 항상 살아도 못 이겨내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경의 핵심인 우리가 믿는 성삼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깨닫고 포로된 이 단일의 위기 속에 어떤 태도를 보여줬는데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예원의 성도님들 단일처럼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산역사를 점하여 4대의 장막들을 넓혀나가는 사트만 202호의 주역이 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므로 축복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은밀한 일입니다. 본문 자 우리 2장 5절의 말씀을 보세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않으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을 그름또리로 만들 것이요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죽이겠다는 거죠. 이 개인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집까지 다 불태워서 죽이겠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가문을 멸하겠다는 거예요. 사탄의 실체는 뭡니까? 완전히 가문 자체를 완전히 멸망시키는 겁니다. 결국 박수슬개그는요 아무것도 못 맞추고 다 죽이라는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게 아무 잘못 없는 누구까지 다니엘 친구까지 이렇게요 죽게 됩니다. 근데요 이때 죽음의 위기 속에 다니엘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도리어 위기를 뭘로요? 기회로 부착하게 됩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자연이 똑백해가지고 지혜에 있어가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막연한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 성삼의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믿음이 있죠. 우리 다니엘서에 보면 항상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이 믿음이 있었어요. 죽여도 괜찮다. 이렇게 해야 되어야 됩니다. 자 이 문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자 우리도 어느 날 한순간 내가 잘못한 것도 없고 너무너무 열심히 너무너무 잘 산 것밖에 없는데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끄지는 질병이 찾아오고 그 질병 때문에 경제도 흔들흔들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가지 사업이나 어마어마한 직장의 일도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인간관계가 무너지고 여러가지 자식 문제까지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위기들이 들이닥칠 때가 있습니다. 실타래같이 엉켜있는 이 여러가지 문제 너무너무 마음은 답답하고 힘들어 최악의 상황에 내버릴 때가 여러분 지금 현재가 어떤 상황인지요. 정말 하나님은 여러분은 아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차라리 이를 봐야 내가 죽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죽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구원받은 자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또 죄책감 느끼지 마시고요. 우리가 여기에서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문제를 주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요. 너부갓네살에게 이 꿈을 꾸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셔요. 너부갓네살에게 꿈을 주신 분이 누구요? 하나님. 하나님은요. 은밀한 일을 준비하시기 위해 이 사건을 터뜨렸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주권이죠. 누가요? 하나님이 사건을 주신 겁니다. 다니엘은요. 왕을 찾아가서요. 시간을 좀 달라고. 시간을 봅니다. 근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지금 우리 죽게 됐으니까 대책을 강구하려고 했을까요? 인문 짓을 하고 아니에요. 기도하려고. 여러분 기도하려고 시간을 보는 거예요. 자 다니엘 2장 17절 18절입니다. 이에 다니엘이 집으로 돌아가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고 구하게 하니라. 아멘. 다니엘이 집으로 돌아가 뭐 했습니까? 새 친구 가장 친한 친구에게 뭘 부탁합니까? 기도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요. 그냥 기도하라고 안 해요. 기도의 내용을 줘요. 기도의 제목을 줍니다. 뭐라고 합니까? 은밀한 일에 대하여 뭐요? 왕의 꿈과 그 해석을 은밀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어 달라고 하죠. 자 무슨 말입니까? 그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나에게 하나님 불쌍히 여기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려고 지금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다른 지혜자들과 우리가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의 제목을 줍니다. 딱 두 가지예요. 자 이렇게 해서 중복 기도의 비밀을 알았던 이 다니엘 이 합신 기도의 놀라운 일업 여러분 제일 어려울 때 여러분 돈이 최고입니까? 내가 어려워서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난 기도할 힘이 없어 너무너무 어려우면 여러분 기도가 안 나와요. 그때 정말 날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있다? 최고의 축복입니다. 기도의 동력자가 최고의 보아입니다. 여러분 이 보아는요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하루아침에 안 만들어져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평상시에 있어야 될 자리 있으면 되어져요. 여러분 기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구에 있어야 돼요. 지역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함께 해야 될 동력자가 현장에 있을 때 내가 어려울 때 기도가 되어집니다. 기도해 줍니다. 그 힘으로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의 동력자 놀랍게도 다니엘과 세 친구 기도하자마자 그 밤에 응답이 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그 시간에 응답을 이미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주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것이 오늘 본문 여러분 아까 읽었던 말씀이에요.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요 제가 외웁니다. 준비하려고 외웠어요. 외웠어. 자 다니엘이 말하이르되 영웅부터 영웅까지 하느님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으므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 있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병한 자에게는 지식을 주시는 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고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느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고추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내 조상 하나님이 뭡니까? 나와 은약한 하나님 은약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내가 이 은밀한 일을 어떻게 해요?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만 너무 감사해서 지금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왕이시여 내가 알아냈습니다. 이랬을 그랬을 것 같은데 다하니라 그렇게 안 했어요. 뭐예요? 와 하나님 아버지가 주셨다는 것을 확실히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전지전동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기억나는 거 없어요 여러분? 역대상 29장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다. 우리에게 발생한 모든 문제의 사건 하나님의 이 놀라운 뜻과 계획이 숨겨져 있음을 보는 영안의 눈이 열리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아까 불쌍히 여겨 자 기억나는 거 없으세요? 다이세 자손 예수여 바디메고 뭐랍니까?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게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문제 보는 눈 사건 보는 눈 좋은 일 나쁜 일 상관없어요. 문제를 해석하는 눈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 반전의 역사를 나요. 우리 하나님은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제가 체험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은밀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 깨닫는 내가 임하시길 주 예수 그리스므로 축복합니다. 둘째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은밀한 일입니다. 본문 오늘 2장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단일에게 나타나 보이며 단일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단일 2장에는요 이해라는 단어가 여섯 번이나 나와요. 이해가 뭐냐면요. 앞부분에 있는 그 원인이 바로 뒤에 있는 결과로 이어질 때를 말해요. 단일이 기도하자 이에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였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도하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결과는 바로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응답이 없습니까? 그러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해도 왜 응답 못 받아요? 정력대로 쓰려고 자 야구 볼 수 있죠. 놀랍게도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이 은밀한 것을 환상으로 단일에게 지금 나타나 보입니다. 우리는요 세상 법칙은 뭐예요? 하루아침이 바뀌는 거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점진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즉시로입니다. 우리가 순종도 즉시로 해야 돼요. 그랬어요. 자 우리 성전 미문에 있던 안전병이 어떻게 됐어요? 지난주 금노를 했죠? 그는 그렇네 띠었네 뭐예요? 물리치료 받았어요? 물리치료 안 받아야 됐잖아요. 바로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간 데 있어요. 즉시로입니다. 자 그리고요 무화과나무 곧 마른지라 곧 마른지라 예수님 말씀 하자마자 바로 마릅니다. 자 여러분 단일은요 이 기도의 위력을 아는 이 기도가 이끄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단일 일장 너무 잘하잖아요. 뜻을 정했죠. 자 며칠 뜻을 정했습니까? 10일이에요. 10일 뜻을 정했는데요. 얼마만큼 축복받습니까? 3년 보장받습니다. 여러분 10일 집중하고 3년 보장 받으세요? 왜요? 3년 훈련 동안 왕의 짐이 안 먹어도 되게 보호받았어요. 6장 10절에 뭡니까? 하루에 3번 하던 대로 평상시 기도 되잖아요. 이게 뭡니까? 우리 목사님 3집중 6장 16절 기도와 너무 비슷한 부분이 또 나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은밀한 일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기도에 즉시 응답하시는데 중요한 건 나에게 보이는 시간표가 하나님의 시간표가 가니까 그 사이에 안 보이는 것처럼 느껴질 뿐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구한 것은 뭐라고요? 받은 줄로 믿어라. 그대로 되리라. 아멘. 기도할 때 올바른 대상이 너무 중요해요. 오늘 다니엘 2장에 보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시니까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나를 다 보고 아시고 계셔요. 일단 이 축복 그 다음에 이거는요. 단수가 아니에요. 복수입니다. 무슨 말이냐? 어느 곳에나 다 계시는 특히 어디예요? 내 안에 멀리 있는 하나님 되지만은 내 가까이 있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누가 지금 다니엘이 고백한 겁니다. 가장 친밀하게 밀착되어 눌었다는 거죠. 그리고는 뭐예요? 왕을 패하고 왕을 세우고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걸 고백해요. 다니엘이. 그래서 2장 22절에 보면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은밀한 단어가요. 다니엘 2장이에요. 한번 세월해 보세요. 아홉 번 나옵니다. 제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자, 다른 데는 100개 없어요. 아홉 번이야. 여기 다 하물르고 있습니다. 은밀한 일을 나눈 다니엘 2장. 자, 은밀한 단어가 세타르인데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알지 못하도록 감추신 비밀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감추신 비밀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이 은밀한 비밀이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얘기한 아까 왕의 꿈과 그 해석도 맞겠지만 다니엘이 은밀한 중에 기도하는 환상이 뭐냐면요. 매우 찬란한 두려운 큰 신상에 나타납니다. 이게 너부간데살랑이 꿈꿨던 그대로예요. 자, 그러면서 그기에 손대지 아니하는 돌이 이 우상을 산산소각내면서 깨트립니다. 온 세계에 가득하였다라고 말씀이 됩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 이번 주에 강단 말씀하고 똑같죠? 모토이 돌 그 손대지 아니한 자, 사람의 손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돌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로 나타내십니다. 이 돌이 우상 신상을 완전히 산산이 있게 드리고요. 전 세계에 가득하게 된 것은 바로 아무리 강한 세상의 나라라도 멸망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물이 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의 비밀과 전도와 성교의 은밀한 비밀을 지금 말씀으로 나타내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늘 하나님께서 이 놀랍고 은밀한 일을요. 그 당시에 누구에게요? 다니엘에게 나타내셨죠. 지금은 바로 누구에게 나에게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죠?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를 전파하는 것은 영세전부터 감췄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여러분 구원받은 자에게는 복음이 어떻게 해요? 가려졌어요? 감춰졌어요? 감춰졌습니다. 우리에게는 감춰졌다가 커튼이 확 열려버렸어요. 그런데 망하는 자에게는 이 복음이 어떻게 됩니까? 가려졌습니다. 그럼 왜 망하는 자에게는 가려워졌나요? 죄 때문입니다. 이 죄 죄가 뭔지를 몰라요. 죄를 못 깨달아요. 당신 죄입니다. 나는 죄를 친 적 없대요. 죄가 뭔지를 모르니까요. 자 성경이 뭐라고요? 여우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라 죄악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았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단절 왜 됐습니까? 유일하게 하나님 형상대로 지연받은 이 인간이 하나님이 이 생기를 불어넣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생명을 유지하도록 창조되어서 에덴의 축복으로 다 누리게 만들어놨는데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파괴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누구의 말을요? 사탄의 말을 듣고 이게 죄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여러분 사탄의 음성을 더 먼저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순동하지 않아요. 순동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세상의 방법대로만 살아가죠. 이게 여러분 허물죄예요. 이걸 해결해야 됩니다. 다른 거 해결하는 건 말씀 놓친 거예요. 말씀대로 아까 말씀대로 되리라 네 번째 찬양 기억나세요? 여러분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 뭘 잡으면 돼요? 말씀 잡으셔야 돼요. 사탄은 말씀 놓치게 해요. 그게 죄예요. 하나님과 갈라놓은 겁니다. 단절이에요. 죄를 짓는 자는 어디에 속합니까? 마귀 마귀의 소속 아비가 누구라는 겁니까? 마귀 마귀 사다 하나님이 떠난 단절 그다음에 뭐예요? 죄 이게 인간의 근본 문제잖아요. 이게 바로 바블론 시대에 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다니엘은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요. 전쟁 포로로 잡혀가고 지금은 뭐입니까? 죽게 되었습니다. 자기 잘못한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 태어나 따라왔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 여러분 죄와 이 사탄의 완전히 포로되어 우리 다 뺏겼잖아요. 그렇죠? 다 뺏겼는데 지옥같이 살다가 지옥 가는 운명에 벗어날 수 없었던 그 운명이었는데 자 바벨론 포로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뭐였습니까? 줄 바벨론 전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여자의 후손입니다. 전혀가 잉태하여 누구예요? 여자의 후손밖에 없어요. 메시아 그리스도 오직 죄와 사탄과 지옥의 권수에서 빠져나올 길은 메시아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금주의 강단에 뭐예요? 성격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소망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다니엘스에서는요. 손대지 아니하는 돌이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이 후손사 승치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있습니다. 사탄 박위를 이기신 참왕이시요.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을 막으신 참 제사랑이요. 하나님과 단절되었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는 완전하십니다. 그리스도 놓치면요. 바로 흑암 혼동 공우가 찾아와요.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 그리스도 붙잡으세요? 그리스도 붙잡으면 살아납니다. 그리스도는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열쇠입니다. 그리스도는요. 지금 보자를 움직이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요. 천군천사를 동원하는 이름입니다. 그리스도를 부를 때요. 성적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많이 부르세요. 그래서 사탄은요. 이 그리스도만 희미하게 만들어요. 이 복음 그리스도만 놓치게 만들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부자도 권력자도 종교인들도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복음. 하나님께서는 자 배달이 같은 나 같은 우리 같은 이런 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깨달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깨닫는 언해를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지식이요. 최고의 지혜인 것입니다.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면 어떻게 됩니까? 끝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더욱더 큰 축복 주시기 위해서 전도와 성교의 비밀까지 그리스도를 알았는 것도 감사한데 여기에 뭐까지요? 전도와 성교까지. 이거를 우리에게 나타내주셨습니다. 많은 기독군들이 있지만요. 수많은 교회가 있어도요. 언약 잡고 세계보구마 하는 교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 예원. 예수님이 원하시는 곳. 여러분. 세계보구마에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우연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엄밀한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자 우리가 당한 이 모든 문제와 사건은 하나님의 이 엄밀한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 그리스도를 알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문제와 사건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내 생각 기준이요. 정말 이 세상 것밖에 없으니까 그 시선을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에 그 계획을 방향을 맞추고 돌리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교 아홉나라 상관없는데 여러분 예원계에 왔다면 성교 축복 주려고 부르신 것이에요. 세계보구마의 방향 맞추는 이 시간부터 시작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므로 축복합니다. 네 이제 우리 사랑교의 사역을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골룩전도 캠프를 여운 강단의 흐름 곧 맞춰서 했습니다. 이제 가정 방문 캠프라고 이제 그때 저희들 이제 원래 달아방 하고 있는 우리 랩런트 한 친구 그 카페에서 일하는 친구예요. 이 친구는 이제 경정이라서 일을 하는 게 가능하지만 뭐 많은 일을 하지는 못해요. 한 3시간 정도 카페에서 이렇게 돕는 일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집은 자네가 3명인데 아빠랑만 살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어버이날이고 하니까 꽃을 좀 하고 선물까 했는데 이 집은 끼니를 못 먹어요. 그래서 이제 선물이나 뭐 이런 음식 같은 걸 좀 사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그날 비가 너무 왔는 날 5월 26일입니다. 엄청나게 휘어왔습니다. 근데 문이 안 열렸어요. 엄청 뚜드렸는데 요즘도 문이 안 열릴 때가 있어요. 근데 하여간 하여간 은혜로 문이 열렸어요. 근데 그 전에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셨다는 것을 제가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발을 디뎠는데 와 여러분 SBS의 그 긴급출동 SOS 알죠? 완전 집이 아닌 쓰레기 정말 이건 비참함 제가 들어갈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들어가냐면 이 집은 100년 전에 조선 땅이다. 100년 전에 근데 여러분 지금 같으면 다 잘 사니까 더 열악한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그때는 우리 다 못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나쁜지 몰라요. 근데 이 아이들은 기대라는 단어가 없어요. 이 아이들은요. 자 너무 좋대. 그렇게 사는 게 너무 좋대. 아무렇지도 않아요. 완전 방글라 됐습니다. 행복지수 1위. 이런 상황. 자 엄마는 몇 년 전에 이혼하고 집을 나갔고요. 그 다음에 누나는 건선피부지단이라고 완전히 보면 놀랍니다.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너무 심한데 엄마한테 가문의 이게 대물림으로 와 있습니다. 그 외증조모가 무당이었는데 엄마가 신을 안 받겠다고 거절했답니다. 그걸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 만나고 있는 이 친구 랩런트가 할아버지 귀신 그 다음에 그 남동생이 할머니 귀신 이 귀신이 보이고 지금 들리고 따라다니는 현장이죠. 우리가요. 무속 현장입니다. 우리 장애 현장 아니에요. 우리 무속 현장이에요. 흑암 본동 공후입니다. 실제 귀신 보고 시달리는 랩런트가 너무 많아요. 우리 현장에 장애 문제라고 보지 마시고 가문을 타고 내려오는 이 영정 문제 우리 한 랩런트가 또 있는데요. 중학교 때 지금 35세입니다. 그런데 할머니랑 너무 친했대요. 그 할머니가 너무 친했는데 돌아가시는 날 장애 시장에서 엄청나게 슬프 계속 울었다는 거죠. 여러분 장애 시장 가서 많이 울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할머니에게 붙었던 그 귀신이 자기한테 들어온 거예요. 빙이라고 해서 엄마가 구다고 난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로부터 애가요. 계속 이상한 말을 지금까지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인사사건도 있거든요. 인사 안 받아준다고 그런데 결국은 인사 받아주는 게 쉽잖아요. 여러분요. 그런데 우리는 안 그래요. 귀신이 인사를 못하게 시킵니다. 이런 현장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귀신 말 들을래? 귀신 말 듣지 말고 성령이 말 들어 친구에게 인사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요? 귀신이 밤새 나타나가 그 귀신이 잠 못 자게 괴롭히고 막 두렵게 보라고. 그럼 하겠습니까? 여러분? 귀신 시킨다고 귀신이 종료로 하잖아요. 이런 현장입니다. 지금 여기 들어가는 이 랩런트 그 누나 같이 장애입니다. 둘 다. 그다음에 동생은 장애는 아니지만 일단 심각한 일상생활이 안 돼요. 장애는 아닌데 여러분 일상생활이 안 됩니다.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귀신이 보이고 들렸는데 엄마가 크면 괜찮아질 거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크면 괜찮아집니까? 이 문제가 더 심각해지죠.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을 만났던 거죠. 자, 그리고요. 잠을 잘 때마다 이 지옥 악몽을 계속 꿉니다. 아버지를 끌고 가는 그런데 동생하고 똑같은 꿈을 꿉어요. 신기하죠? 그 악몽을 꾸고 자, 그리고 또 이제 이 친구 우리 맥너트는 드러날 거짓말을 계속합니다. 거짓의 영역에 잡혀가 있는 거죠. 지금도 불리하면 거짓말을 합니다. 이 거짓의 영역이에요. 자, 달아빵하는 시간은요. 얘가 고백한 겁니다. 말씀을 듣는지 어떨 때는 잘 듣는데 어떨 때는 또 못 들어요. 그리고 막 아픔하고 우리가 캠프하는 날 갔는 데는 땀을 벌벌 넣었어요. 왜냐하면 말씀 듣는 게 너무너무 사탄의 공격이 심하니까 힘든 거죠. 그런데요. 뭐라냐면 그 말씀 듣는 시간은 자기가 귀신에게 덜 시달린답니다. 그래서 이 친구 고백입니다. 자, 두 번 해달라는 거예요. 한 번 하면 부족하니까 두 번 달아빵 해달라. 이거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우리가요. 매일 달아빵을 들어갑니다. 자, 지금요. 심각한 여러분 정신병 시대를 하는데 실제로 현장이에요. 현장. 강한 자 사마귀를 쫓아낼 수 있습니까? 못 쫓아내요. 여러분. 뭘로도 못 쫓아내요. 더 강한 자 오직 예수 그리스뿐입니다. 현장에 가서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 원색적인 복음만이 필요하고요. 오직 복음만이 나머지는 안됩니다. 자, 모퉁이들 건축도자들이 버렸지만은 모퉁이 대신 그 예수 그리스뿐만이 답이 됩니다. 이런 현장이에요. 배단의 현장이에요. 너무너무 가난과 정말 작은 마을 환경이 너무너무 좋지 않은 배단의 현장. 우리 사람 현장 자체가 여러분. 이런 현장인데 길게는 못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래도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축복받은 현장이에요. 누구나 와서 살리고 품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가 필요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이 2장이에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이 진행하신 이 은밀한 사건을 통하여서 다니엘이 왕의 이 절대심을 얻는 전환점의 시작입니다. 다니엘이 2장의 그 선택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승취에 본격적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노아 할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언약 전달을 하고 그것처럼 다니엘이 15세 포류에 끌려갔는데 85세까지 총리를 합니다. 계속 4명의 왕에게 계속 뭐합니까? 답을 줘요. 여러분 제가 생각해 보세요. 4명의 왕에게 답 준 웨먼트는 자 왜 그럴까요? 바로 70년 만에 바벨론 포르에서 해방되려 한 언약 승취의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바벨론 포르에서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면서 언약을 지키시는 남은 자로 제왕박을 자로 다니엘을 미리 보내셔서 준비하셨습니다. 자 다니엘 1장 21절을 보세요. 다니엘은요 고레스 왕 원령까지 있는이라 다니엘 고레스 왕까지 이끌었습니다. 고레스 왕의 감동이요 다니엘의 모든 역사를 함께 보고 체험했던 자입니다. 이 고레스는요 다리오 왕이 고레스의 장인이 다리오 왕입니다. 그럼 여러분 알겠죠? 그죠? 칭령할 때 그 도레스의 마음을 감동한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자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승치에 지금도 일하시며 세계의 복구마를 이루어가는 말씀승치의 역사를 돌리고 계십니다. 우리 나라빵 전도운동은요 하나님의 정확한 은약을 심는 곳입니다. 우리는요 기중한 이 엄밀한 은약을 잡고 늘 개혁하고 갱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와 성령인도 받는 은약승치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인생에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가요 답이 다예요. 우리 인생 전체를 이끌어가는 방향인데 내가 지금 가장 가까이 있는 것 가장 가까이 하고 싶은 것이 내 미래입니다.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될 것과 가까이에서는 안될 것 이걸 분별하는 것이 지혜고 능력입니다. 다니엘은 누구보다 이사야 7장 14절의 은약을 품었습니다. 인만유의 은약을 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께 가까이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말 다니엘의 이 축복을 누리면서 현실은 정말 죽을 것 같고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고통 속에 있겠지만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를 지금 만들어 가시고 아름다운 일이실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다니엘처럼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인도하는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영원한 망대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야구부서 4장 8절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가까이하십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이 임하기를 바라면서요 하나님의 은밀한 일을 준비하시고 사탄의 망대를 무릴뜨릴 영원한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시면서 내게 주어진 현장의 장박들을 넓혀나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로 축복합니다.